둘이 장난치는 거 보세요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찬이는 지금 내일보고 끼어들지 말라고 방금 소리 질려고 우리 둘이 노는데 니가 왜 끼어들어 둘이 즐겁게 놀고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찬이가 짓는 거는 내일이 쑥 끼어들려고 하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거북거북 거북거북 두식이는 하지만 니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 두식이 스몰놈 테스트 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야 기치 두식아 걔들이 이렇게 많아 어우씨 근데 긴장하네요 등에 털이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네 거북하기는 하지만 거부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두식이의 태도는 먹을 것 찾는 대장 먹을 게 없다 야 술 마실래? 넌 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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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에는 내리 들어가 있다 니가 못 들어간다 구석으로 숨을 수가 없다 주식 다들 들어서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녀석들 들으러 와라 들어가자 각자 집으로 매일 들어갔고 자 찬이 어디 들어갈거야? 거기서 한방에서 주소석이 지낼거야? 그 다음에 용순이 하우스 땡큐 박찬아 레오탱 계장 이러지 마시오 귀여워 거기 두 명치 지낼 수 있겠습니까? 거기서 거기서 두 명치 지낼 수 있겠습니까?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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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